안녕하세요. 핏이레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달력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바벨 프롬 스플릿 스쿼트 동작으로서 팔을 어깨 너비를 벌리고 오버핸드 그립으로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벨이 어깨 위에 올라가도록 뒤로 굴려주시고요. 이제 스플릿 동작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역시 허리를 곧게 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몸이 곧바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였죠. 네, 역시 몸을 곧게 세우고 스플릿 스쿼트 동작을 해야 하체에 정확한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된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해보세요. 대구교전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